SK 스피드 농구, 행복농구의 출발점인 선수이죠. 과연 이번에 7차전, SK 스피맨 알고 등을 집니다. 계속 김선영, 스위시, 다시 따라가는 분성군입니다. 김선영 파고듭니다. 인사이드 플러터 김선영. 김선영께 적점을 성공시켰어요. 바로 복점. 빅스토리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SK가 가정합니다. 김선영. 보너 개최 샷, 최성화, 은수합니다. 3포인트. 이 타임에 들어가면 이런 차스가 낫도 있어요. 그러면 스페맨을 굴대죠. 그렇죠. 김선영 리듬 탑에서 쏩니다. 깨끗한 석점. 1포인트 3분 30을 좀 하봤습니다. 지금은 만칙. 한 번 다이어트 보고요. 다이어트 2고 들어갑니다. 플레이오프 평균 절조 성공으로는 30분에 32. 최성화, 포너 쪽으로, 농구 포너에서 들어갑니다. 제명준이 안쪽으로, 브라운드 SK 스피드. 스피드를 하면 속보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SK는. 김선영이 다닙니다. 빛 공간을 찾았어요. 김선영이 득점. 그렇죠. 치우치거든요. 원맨. 그래도 수비가 그래도 3번에 2번을 막아냈어요. 변념에서 2경선이 찍어버립니다. 김선영이 득점. 김선영. 대만 있었습니다. 정전. 김선영이 3대에게 찬물을 끼웠습니다. 김선영이 3대에게 찬물을 끼웠습니다. 지역 방어에 대한 그런 지금도 어려움이 없고요. 김선영 들어왔어요. 러닝 플러터. 아시안 건드리 보자 67% 이거 채무가 그거 잘 막아줬죠 오늘 이 팀의 과시안을 스펙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김선영 수비드 제치입니다 부드러운 움직임 김선영의 득장 헤드스테이션 무브 외망으로 윤성곤 드라이브인 바디패스 아 김선영 아우 김선영 날립니다 아우 파울이에요 두샷이네요 두샷 김선영이 잘 조이고 좋죠 발 붙여서 있는 것보다는 움직이면서 돌파를 많이 하는 게 좋아요 멀리서 길게 나오죠 2초 먼 거리 이게 뭔가요 플래시선의 시간입니다 걸리서에 그만큼 집중력과 자신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지금은 죽은 걸 처리했단 말이에요 스펙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파울을 한다고 함부로 또 막할 수 없고 왜냐 6파울에 대한 굴구는 있기 때문에 아 던졌어요 어 던졌어요 우와 MVP MVP 김선영 지금 이 선수 어떻게 막죠 정규시즌 MVP입니다 다시 공은 김선영 쪽으로 지금은 힘이 좀 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거든요 김선영 불파합니다 레이아웃 오늘 당하지 않는 안현 KGC에요 예 오 세계 14득점 아 또 중국 부졌어요 김선영 피가운 최성원 오른쪽 코너입니다 와아아아아아 김선영 김선영 석점 하나는 상당히 큽니다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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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강심장이냐 알 수가 있습니다 김선영 에이스 한 점퍼 최국영 와아 들어갔어요 또 막아내고 있는 아내야 케이지 씨거든요 김선영 원희의 플러크입니다 김선영 킹패스가 제대로 들어갔어요 예 한 점 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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